견도 앞으로 가가지고 이게 매끄럽게 칠해줘야 한다 이게 풀린게 아닌거 아냐? 그거 골고 우리 것도 아니니까 건들지마 괜히 하지 말고 조화 좋아좋아 근데 칼에다가 뺏어요 오케이 반대쪽으로 한번 보려봐라 클리어블루 아주 좋아 다음주에 여기다가 클리어를 올려봐야겠다 클리어블루 같은거 올리면 색깔이 오묘하거든 이걸 해내네 이걸 또 합니다 이걸 또 합니다 어흐 이거 한번 바라봐요 클리어블루 아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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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흐